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시민유한잔치 2023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국가요방송 가요콘서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희망대공원 종합광장 공연장에서 성대히 거행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대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희망대공원 경기도 성남시인 김삿갓 명국한 인생 모정에 그대를 칭칭 손비해. 백틴세 수 프로메이커 대가 군연단 함께합니다.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이즈은 양과 함께합니다. 남국의 정렬 콜라 퀸즈 무용단 반정에 여러분이 함께하십니다. 프로그램의 협찬은 한국 기독실업인회와 함께합니다. 성남진능 플랫폼와 함께합니다. 선물의 전당 가수 봄소리 가수 심연 인기 가수 제임스킹 인기 가수 순바람 이박사 인기 가수 이순덕 인기 가수 현당 인기 가수 미녀와 야수 가수 강줄기 가수 강민종 가수 김지선 가수 김하경 가수 김현아 가수 남한산 가수 유재수 가수 문대성 가수 박만성 가수 박서정 가수 박영규 가수 박진오 가수 서연 가수 송민화 가수 송지훈 가수 안선수 가수 은진아 가수 이나정 가수 임하늘 가수 문희경 가수 박세규 가수 정동철 가수 정성주 가수 정성주 가수 정진희 가수 조맹선 가수 조만수 가수 조영이 가수 차옥정 가수 차옥정 가수 서강식 가수 서강식 가수 오정하 가수 유도영 가수 신지성 가수 김해자 가수 김정보 가수 김정화 가수 전수연 가수 문훈식 가수 유청 가수 커플 부부 가수 창민 가수 손은희 가수 민훈 가수 차옥경 가수 조은향 가수 김선호 가수 박선호 가수 커플 부부 가수 양옥치 국악 박윤주 이영옥 박재란 가수 금도희 가수 김선아 국악 탁윤단 소리운 인용표 단장 외 배섭님 구원금으로는 성남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앙시장 중앙시과 전통과 신용을 자랑하는 중앙시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남 직능 플랫폼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한국기독시로분에 구원하십시오 대병전회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한국기독시로분에 구원하십시오 특수 방송카메라 직장 시민재 카메라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이상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협찬은 한국미디어기획사와 주식회사 한가람 장비렌탈 음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송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도대체 가요 방주